감사합니다 네, 유스프레이에서 네, 부진희씨가 지금 막 동작하셨네요 네 올해에 출연자라는 드라마 상점으로 명톨되었으면 건강하게 들었습니다 아, 그렇습니다 정말 스타일리쉬하게 오늘도 재킷으로 포인트를 주는 스타일을 하고 오셨는데요 키가 정말 크시네요 정말 워킹하는 모습이 그냥 전부 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전부 특한 마스크와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오늘 스타일링이 돋보이는데 혹시 오늘 컨셉이 있나요? 혹시 오늘 컨셉이 있나요? 올라가는데? 난 어디야 올라오고 있는 거 같아요 전부 스타일리스트 언니들이 예쁘게 입어주셨네요 아니, 이쁘게 입어주셨나 봐요 아라, 어디라고? 아라, 어디라고? 아라, 어디라고? 아라, 어디라고? 아라, 어디라고? 아, 근데 정말 버리고 싶은데 먹히기는 안 따르시셨던 거 같아요 어디 말래? 근데 고진이 패션은 인상하지가 됐잖아요 선생님은 어떤 패션을 아라, 어디라고? 아라, 어디라고? ỉ..